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순교자들의 모시여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두루의 성 마르티노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서서문 성지 특강을 맡게 된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라고 합니다 제가 이 특강을 지난번에도 성가와 함께 시작을 했었고 오늘도 성가와 함께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성가를 지금은 틀어드리지 못하겠고요 생활성가인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크리스마스 전야미사후라는 성가 아실까요? 잘 모르시죠? 젊은이들을 위한 생활성가로 유명한 김태진 신부님이 지으신 곡인데요 가사는 이러합니다 가사도 제가 따야 되는데 가사를 못 따왔는데 크리스마스 전야미사후 모두 떠나버린 이 성당에 허탈한 마음 감출 수 없어 나 홀로 감실 앞에 앉아 이 큰 성당을 크게 울리던 성가의 메아리도 끝나고 조용히 부르는 나의 노래는 아기 예수님 경배하네 지금이 성탄이나 대림도 아닌데 왜 이 노래를 이야기하는지 좀 의아스러우시죠?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미사후 성탄 전야미사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제로 살다 보면 특별히 일선 본당에서 사목자로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거의 10년 차가 됐고 9년이 좀 넘었는데 신부든지가 그 9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일선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사목한 기간이 딱 1년 반 밖에 저는 안 됩니다 1년 반 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간은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진행 기간이기 때문에 딱 1년 반 밖에 안 되지만 당시를 떠올려보면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큰 굵직굵직한 본당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바빴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 때라든가 성삼일 미사 전례 또 성탄 준비 성탄대축일 미사 할 때 전례 준비하고 복사 연습 시키고 또 성탄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주일학교에 성탄 행사 다 치르고 그러면 또 행사가 다 끝나면 보좌신부님들은 보통 주일학교 교사들 청년들 격려해 주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고 같이 하죠 그렇게 막 뒤죽어 벗고 정신이 없다가 다 끝나고 모두가 떠나갔을 때 불과 5분 전만 하더라도 시끌시끌하던 성당이 또 사자관이 뒤죽은 듯이 조용해졌을 때 바로 이 성가가, 이 생활성가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군대, 군복무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했는데요 군복무할 때 천주교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3년에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 해인 2004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신학교에 합격을 하자마자 2004년에 원래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합격을 해놨는데 바로 군대 입대 통지서가 날라와서 신학교를 딱 하루도 다니지 않고 하루도 다니지 않고 합격만 해놓은 상태에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 2월 26일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네요 날짜가 좀 특이한 케이스죠 신학교에 합격은 했고 그래서 교구에 신학생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정작 신학교는 단 하루도 다니지 않은 그런 특이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어쨌든 신학생은 신학생이니까 부대에서 저를 천주교 군종병으로 선발을 한 거죠 그런데 말만 신학생이지 신학교 생활을 하루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교리, 기도문 이런 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사 차리는 법 또 성당 돌아가는 거 일하는 법 신부님 모시는 법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당시에 저희 군인성당의 군종 신부님으로 계시던 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안토니오야 내가 너한테 사기당했다 신학생인 줄 알고 뽑았더니 정작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뽑았다 이런 의미였죠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이었지만 어쨌든 신부님, 수녀님, 또 주위의 신자분들 군인 동료들이 잘 도와주셔서 어떻게 어떻게 군종병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당시 제가 근무했던 군인성당의 모습입니다 보안상 어딘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가토리신문의 사진인데 여기 보면 당시 군종교구장이셨던 지금은 의정부교구장으로 계시는 이기현 지교님께서 이 성당을 처음으로 축성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통 군대에서는 주일하고 수요일에 행사를 합니다 종교행사를 해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저녁에 행사를 하는데 주일 오전에는 주일 미사를 보통 하고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는 주일 저녁에는 보통 예비자 교리도 하고 한쪽에서는 예비자 교리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래를 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화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소규모 기도 모임도 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미사를 하거나 또 교리를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여주거나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미사를 하고 점심에는 봉사자분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봉사자들은 특별히 군인 신자분들 중에 열심히 한 분들, 간부들도 계시고 또 병사들도 있고 그런 열심히 한 신자들이 같이 점심을 먹는데 특히 이제 이 병사들 중에 열심히 한 병사들은 뇌무실에 다시 가기 싫으니까 주일날은 거의 오전에 미사하고는 점심 먹고 저녁 주일 행사까지 계속 성당에 같이 저랑 있습니다 있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저녁 되면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그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일 내내 복작복작하던 군인 성당이 저녁 행사가 다 끝나고 저희 같이 봉사해주던 대권회라고 불렸던 사병들 봉사 조직이 저녁 점호를 받아야 되니까 다 부대를 내무실로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고 그렇게 돼서 정말 시끌시끌했던 성당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신자들도 다 돌아가고 군종 신부님도 숙소로 돌아가시고 수녀님도 돌아가시고 물론 저도 나중에는 내무실로 돌아가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군종 정의니까 마지막까지 뒷정리를 해야 돼서 저 혼자 그 밤중에 그 큰 성당에 그렇게 시끌시끌하던 성당이 조용해지고 저 혼자 남습니다 혼자서 뒷정리를 하는 거죠 성당 정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불을 다 끄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군인 군부대 안에는 성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밤 되면 어둡습니다 바깥도 깜깜하고 안도 깜깜하고 그런데 정말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 홀로 뭐만 밝혀져 있냐면 바로 성당 안에 성체등 감실등만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사방이 어둡고 이 빨간 감실등만 빛나던 그때 저는 혼자서 그 어두운 성당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뭐 말이 신학생이지 사실은 신학교 생활 하루도 안 하고 온 무늬만 신학생인 저였지만 그래도 왠지 그 캄캄한 성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참 묘한 느낌이 들면서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두운 성당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들까요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들까요 바로 힘들다 지친다 이런 느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사실 주일에는 새벽같이 동료 병사들 일어나기 전부터 전 나와가지고 부대에서 나와서 성당 가가지고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때부터 제 일과가 시작이 되고 하루 종일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떤 때는 먼 공소에 먼 외진대에 있는 부대의 공소 성당에 신문님과 신문님 모시고 갔다 오기도 하고 점심 준비도 또 제가 해야 되고 저녁에 우리 병사들 라면도 끓여줘야 되고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다 이 모든 걸 정신없이 할 때는 힘들 줄 모르고도 하다가 그것이 다 끝나고 어두운 캄캄한 성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 힘들다 아 고되다 지친다 이런 생각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 힘든 느낌이 들면서 또 어떤 감정이 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어떤 감정이 들까요 바로 외로움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한창 사람들하고 병사들하고 신문님 수년 복잡복잡하다가 그분들이 정말 싹 다 가버리고 혼자 남겨질 때 찾아오는 외로움이 굉장히 짙은 외로움이 찾아오면서 저를 굉장히 휘감는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컴컴한 집에 큰 집에 홀로 앉아서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외로웠다면 정말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밤에 집에 혼자 계시면은 보통 뭘 하시죠 TV를 드시죠 TV를 드시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유튜브를 보시기도 하고 왜 그렇죠 왜 굳이 TV를 왜 꼭 틀어야 됩니까 유튜브를 왜 꼭 보셔야 되죠 네 같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용한 거 적막한 거 또 밤이니까 어둡고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살짝 피하고 살짝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저도 혼자 남겨진 그 칠흑 같은 성당의 어두움이 그리고 고요함이 적응이 잘 안됐습니다 어떤 때는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했어요 정말 캄캄하니까 처음에는 뒷정리 다 하고 내무실에 군대에 복귀하기 전까지 일부러 불을 다 켜놨었습니다 약간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 캄캄한 어둠이 아 이 어둠이 어둠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바로 저런 작은 불빛이 작지만 굉장히 강렬해 보이는 저 빨간 감실등 성체등이 저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저기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이 어둠 속에서도 저분께서는 주님께서는 쉬지도 잠들지도 않으시고 내 앞에 계속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저렇게 비추고 계시는구나 그 빨간 이 성체등이 감실등이 꼭 어둠 속에서 저를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21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시다 네 어 당시 그 캄캄한 성당에 앉아있던 저한테는 그 감실등의 빨간 그 작지만 그 빨간 빛이 꼭 이 시편 말씀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어느 순간 이 캄캄한 어둠이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어둠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강의 들으신 분 계실까요 얼마나 계실까요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사실은 이어지는 강의이긴 한데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강의인데 지난주에 지난주 이 시간에 저는 초연함 라틴어로 인디페렌시아 라고 하는데 초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연함이란 게 단순히 세상만사다 뭐 그렇고 그런거지 뭐 뭐 그런가보다 하고 살자 뭐 이런 이런 종류의 단순히 이런 종류의 초연함이 아니라 거룩한 초연함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너무 애착하지 않고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이걸 싫다고 해서 그것에서 너무 도망가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내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확 기울어버리고 또 내가 싫어한다고 반대로 이렇게 피하는 방향으로 기울어버리는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울의 추처럼 정확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요라 애니아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뭡니까 어떠한 무질서한 애착에도 빠지지 않고 치우침없이 된다 왜 치우침없이 돼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면은 사실은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그걸 집착하게 되죠 내가 어떤 것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정작 나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마치 하느님께서 요나 예언자에게 니네 베로가 설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 예언자가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언제나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고 마치 균형 잡힌 저울처럼 돼서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식별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나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아예 피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이냐시오 성인이 이야기하는 초연함 리베레니지아라는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 초연함은 그리고 그 초연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영적 식별에는 일종의 능동성이 있죠 내가 최대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애착을 최대한 끊고 그리고 그 애착을 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를 찾아나가는 일종의 능동적인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자꾸 지난 시간 이야기 만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지난 시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우리가 흔히 대데레사라고 부르는 데레사 성녀 아시죠 그렇죠 이 데레사 성녀가 인양슈 성인의 방금 전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편집한 성가 가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듣게 될 우리 강의 말미에 들을 수 있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다져준다면 들을 수 있다면 듣게 될 그 성가 가사인데요 가사는 이루어죠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하게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이루어치 이루어치 로엘라 이루어치 성인이 어떠한 애착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애착에도 치우치지 말고 초연함을 유지해라 정확한 저울추처럼 균형을 잡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빌라의 성녀대리사는 이 모든 애착들 우리의 슬픔 그리고 혼란스러움 기쁨 심지어 기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다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지나가게 버려둘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은 다 결국은 결국은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나한테 오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욕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바드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건 다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일도 혼란스러우고 혼란스러울 일도 없다 그것이 재물이 됐든 돈이 됐든 무슨 권력이나 힘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아니면 너무 내가 애착하는 사람이 됐든 기간에 결국은 내게 왔다가 다시 내게서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나가는 것 속에서 오직 오직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한 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이냐시오 성인은 애착을 끊고 최연함을 유지해라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식별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빌라의 성녀대리사는 처음부터 애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 불변이 남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쪽은 이냐시오는 좀 더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한쪽은 좀 더 수동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에이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 주셨어요 이게 애착을 끊는 게 쉽습니까 저도 여기서 지금 여러분께 이런 말씀들이 저도 힘들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 대리사 성녀처럼 처음부터 그냥 내가 무엇이 오든 무엇이 가든 흘려보내면 되지 애착하지 않으면 되지 이게 쉽습니까 그게 더 더 어려울 수 있죠 더 어려울 수 있죠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애착을 끊는 것보다 처음부터 애착 안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매달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피하고 아니면 그냥 차버리는 거는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아니 인간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생명체라면 어느 생명체나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우리 지금 우리 본성이고 본능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고 살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될까요 안될까요 굉장히 자신없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되겠죠 되겠는데 되겠는데 애착을 끊고 또는 애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우리 힘 절대로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고요 그건 분명하고요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우리를 거의 그냥 붙잡고 끌고 가셔야 그래야 이제 겨우 될 수 있는 어떤 때인지 될까 말까 그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 꽉 붙잡고 가셔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부하죠 싫습니다 쉽지가 않고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은 어쩌면은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느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데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애착을 완전히 끊어내는가 마티오 보금 7장에 유명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 드는 이들이 적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은 구원으로 이끄는 문이 좁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이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구원으로 이끄는 문 완성 영적인 완성과 완덕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대단히 어둡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은총의 힘을 정말 은총의 도움을 크게 받아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이 애착을 끊어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준비해 주시죠 그 길은 굉장히 어둡고 고통스럽고 가시밭 천지인 그런 길입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동시에 동시에 눈부시게 빛나고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채고 구원과 완덕의 꽃길인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어두운 동시에 밝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쁨과 완덕으로 인도하는 길 어둠 밤의 길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누군지 아실까요 여러분 네 훌륭하십니다 십자가의 성요한 아 진짜 제가 좀 뭐 있으면 상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딱히 뭐가 없어서 십자가의 성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인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중에 십자가의 성요한이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어떤 수도회 소속이시죠 네 카르멜회 소속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아빌라의 성녀 대데레사 대데레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대데레사와 쌍벽을 이루는 카르멜회 성인이시고 두 분이 동시대분이죠 동시대분이고 두 분이 함께 카르멜회를 개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성요한이 아빌라의 대데레사에 영적 지도신부 역할도 하셨고 고해신부 고해사제 역할도 하셨죠 이 십자가의 성요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좁은 문 칠흑같이 어두운 동시에 눈부시게 밝고 참혹하게 고통스러운 동시에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의 원천이 되는 가시밭길이자 꽃길인 그 길을 어두운 밤 어두운 밤으로 묘사합니다 네 이제 이분이 지은 어두운 밤이란 작품이고요 십자가의 성요한이 지으신 거고 아주 예전에 활동하셨죠 최민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신부이시자 시인이셨죠 최민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제가 그 책에서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성요한의 시를 따왔습니다 굉장히 아주 깊고 깊고 큰 영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타할 딱이며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리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상서로운 야밤중에 날 볼 리 없는 은밀한 속에 빛도 없이 길잡이 없이 나도 아무것 못 보았노라 마음에 속타는 불빛 밖엔 한낱 빛보다 더 탄탄히 그 빛이 날 인도했어라 내 가장 아는 그분께서 날 기다리시는 그쪽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쪽으로 아 밤이여 길잡이여 새벽도건 한결 좋은 아 밤이여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를 님과 한몸 되어버린 한대 아우름 아하 밤 꼭 무슨 암호같이 느껴지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원래 어려운 시인데다가 약간 옛날 말투 옛 말투이기 때문에 더 어렵죠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씀했던 어둠 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제가 여러분께 처음 드렸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군대 시절을 겪었던 그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 성당에 홀로 남게 되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을 켜놓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어둠에 살짝 익숙해지면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빨간 감실등의 의지를 제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둠 속에서 감실등을 빨간 감실등을 바라보면서 성체등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가 마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님을 앞에 두고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저 자신의 현실이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그 현실 여러분 그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것은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네 네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정말 아주 높은 영적인 완덕의 길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하기 나릅니다 보통은 어떻죠 보통은 보통은 부정적인 것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런 건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하죠 심리학적으로 인간이면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외롭거나 고독한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데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해요 저같이 독신생활하는 사람은 고독이란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인데요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자주 고독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너무나 행복하게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실 틈이 없을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혼자서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그냥 외로움이지만 같이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뼈가 시리는 외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독이란 것도 사실은 설사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라는 건데요 이처럼 어둠 속에서 홀로 하느님과 대면한 인간은 가장 먼저 하느님을 인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현실을 근데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인식한 깨달은 또는 보게 되는 그 내 현실은 밝고 기쁘고 아주 그냥 충만하고 시끌벅적하고 이런 현실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현실을 더 더 강하게 마주하게 되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요 하느님은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이 가장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밝은 빛 자체 빛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밝은 빛 앞에 선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둠에 정말 어둠의 신현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하느님 외에 모든 피조물은 다 그 빛이신 분에 비하면 어둠에 불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완전히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 앞에서 나는 정말 헐벗고 비참하고 비천한 그런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대면한 어두운 밤에 인간은 가장 먼저 자신의 헐벗고 비천하고 비참한 그 현실을 아주 똑똑히 보게 되고요 그렇게 나의 비참한 현실 저 빛 자체이시고 충만하신 저분 앞에서는 나의 어둡고 비천하고 비참한 현실을 본 다음에는 제가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고 외로워하다가 마침내 감실등을 바라보고 아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어둠을 인식한 다음에는 빛나시는 그분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 이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는 어둠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어둠은 더 이상 무섭고 혼란스럽고 외로운 그런 어둠이 아니라 참으로 거룩한 어둠이 되기 시작하죠 왜 거룩한 어둠이죠 왜 어둠이 거룩합니까 어둠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어둠이 거룩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그리고 어둠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둠은 사실은 어둠 그 자체라기보다는 빛이신 하느님을 보고 만나 뵙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같이 읽은 십자가 요한의 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타 핥닥이며 좋으시고 행운이여 알이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여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했다 굉장히 시어인데 이게 사랑했다 핥닥인다는 건 뭐죠 사랑에 지금 너무나 목말라서 사랑을 간구한다는 거죠 갈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하느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기도 하죠 그렇게 사랑에 정말 목이 타서 갈구하는 상황에서 좋으시고 행운이여 지금 이 어두운 밤인데 굉장히 어두운 밤인데 요한은 십자가 요한은 좋으시고 행운이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왜 행운이죠 이 어두운 밤은 지금 내가 하느님을 대면하고 있는 어두운 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 내가 하느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빛이 아니라 어둠을 택하겠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어둠을 택한다 하시고 일부러 고통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일부러 고독을 찾아간다고 어둠 밤이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요한이 말하는 어둠 밤은 내가 뭔가를 만들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잘 배려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둠 밤이 아니라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와 전혀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저분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이 어둠 밤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왜 이 어둠 밤으로 끌고 들어가시는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의 진보를 위해서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특별히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좋을시고 행운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상사로운 상사로운 야밤 중에 날 볼 이 없는 은밀한 속에 아까 여기 첫 번째 19에 알 이 없이 알 이 없이 아는 이 없이 날 아무도 아는 이 없이 어둠 속으로 나왔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은밀하게 그 어둠 속으로 끌고 돌아가셨다 어둠 밤으로 상사로운 야밤 중에 날 볼 리 없는 은밀한 속에 빛도 없이 길잡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 보았노라 오로지 마음속에 속 타는 마음속에서 타는 불빛밖에 아무 빛도 못 보았다 제가 아까 어둠 밤을 설명하기 위해서 캄캄한 군인성당에 홀로 앉아있던 그 체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성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당불이 다 나갈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빛나고 있던 감실등까지 꺼지게 됩니다 분명히 저기 성체께서 계시는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떠한 감각적인 지표도 감각적인 표징도 없어지는 거죠 그 신라까지 비추던 불빛마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계시긴 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오로지 나의 내면의 빛 신앙의 눈으로만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있지만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정확히 말한다면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의 요한이 말하는 어두운 밤 주님이란 것은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 외적인 감각의 모든 빛이 다 꺼지고 오로지 내 영혼의 눈으로만 내면의 눈으로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어둠 밤이죠 그런데 이 감각 보통 그래서 이 어둠 밤을 첫 번째 어둠 밤을 감각의 어둠 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감각이란 것은 꼭 어떤 말초적인 외적인 감각 그것도 의미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 감각의 어두운 밤에는 우리를 평상시에 즐겁게 어두는 세상의 모든 것들 맛있는 거 술을 먹고 맛있는 거 그리고 또 TV 유튜브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나의 성취 돈 이런 모든 눈에 잡히고 이러는 감각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즐거움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사 하실 때 막 감동 어떤 때 막 감동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하느님께서 미사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기도할 때 막 목적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치유를 받은 것 같고 위로를 얻고 이런 것 역시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하느님께서 기도 우리가 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고 허락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위로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십자가이완이 이야기하는 어두운 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영적인 즐거움 위로까지 세상에 어떤 육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과 위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께서 그 모든 육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즐거움과 위로를 다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좀 오랜 기간이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왜 거두어 가실까요 도대체 뭐 그분께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하느님께 죄송하죠 변덕을 변덕이나 심수를 부리시는 건가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그런 건가요 왜 거두어 가시죠 아니 한 번 주면 준 거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 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온전한 나 자신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런 분명히 그런 차안이 있죠 그죠 내가 얼마나 헐벗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더 큰 완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든 조금 오랜 기간이든 모든 종류의 위로와 즐거움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느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간에 내가 그런 축복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위로받고 힘이 나고 그런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러한 축복 하느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들 때문에만 그분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진정한 의미에서 깊은 사랑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오로지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느님만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느님을 오로지 하느님으로서는 그분께서 나에게 뭘 주셨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자체로 믿고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의 영혼을 더 큰 완덕예로 완성예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일시적으로 거두어 어느 순간 거두시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둔 밤 이고요 그래서 어둔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밤이죠 하느님께서 완성을 위해서 완덕을 위해서 주시는 밤인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참혹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정말 어두운 그런 밤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 어둔 밤 왜 하느님께서 어둔 밤을 인간의 영혼에게 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떼는 일에 비유를 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 어머니의 큰 사랑으로 아이에게 젖을 자녀에게 젖을 주시는데 사실 계속 젖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어느 순간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젖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는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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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 먹는 음식을 아이에게 먹여야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에 따르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던 그 많은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그 물질적이 됐든 영적이 됐든 그 위로와 즐거움 이런 것들을 거두시고 마치 젖을 떼는 어머니처럼 거두시고 아주 어둡고 메마르고 그리고 정말 참혹할 정도로 고통스럽게까지 안 그러한 어두운 밤으로 이끄시는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어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준비된 당신이 모시기에 준비된 우리는 오늘 알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영혼의 진보를 위해서 완덕을 위해서 주시는 그 선물인 어둠 밤과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나의 기울음과 태만함 때문에 만들어진 어두움은 전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 신부님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메마르고 기도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막 하수연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요즘 미사도 잘 안 나가시고 고해성사 분지도 한참 되셨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둠 밤인가요 이거 어둠 밤이 아니죠 이건 그냥 어둠 밤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빚어진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본인의 잘못과 태만으로 일해서 빚어진 어둠이죠 거룩한 어둠 밤이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 신부님 저는 미사도 참 잘 나가고 고해성사도 자주 보는 편인데 요즘 기도만 했다 하면 불심이 들고 예전에는 성채 모시면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요 고민입니다 이분이 어둠 밤에 어둠 밤에 들어가신 건가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요즘 다름 아닌 돈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일을 돈 문제를 신경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도도 잘 안되고 미사를 봐도 맹숭맹숭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어둠 밤인가요 이건 어둠 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세상일에 너무 골몰에서 일어난 분심잡념이죠 분심잡념 마치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이렇게 세상 걱정이 자라는 한의나라의 씨에 자라는 걸 막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둠 밤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아신부님 요즘 제 삶이 너무나 혹독하고 정말 큰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고통스럽고 미사를 해도 고통스럽고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어둠 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뭘 해도 고통스럽다 이 어둠 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극복해야 되는 밤 극복해야 되는 밤 어둠 밤이 아니라 거룩한 밤이 아니라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비슷한 점은 있어요 내 삶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건 때문에 찾아오는 어둠과 고통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둠 밤과는 요한이 말하는 거룩한 어둠 밤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물론 비슷한 점도 있죠 그런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인 고통을 잘 겪어내면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걸 잘 극복해내면 우리가 성장해내죠 하느님 안에서 그런 점은 좀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하는 어둠 밤은 어떠한 외적인 사건 때문에 오는 그러한 어둠 밤이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완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와 아무 어떤 상황의 변화 없이도 조용히 시작하시는 것이 어둠 밤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어둠 밤 시의 첫 번째 부분이죠 어느 어둠 밤에 사랑의 탈딱이며 조울시고 행운이여 알 이 없이 나와노라 아는 이가 없이 나왔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이 나왔나 이 어둠 밤이란 것은 사실은 오직 하느님과 하느님과 나만이 아는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둠 밤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알리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고해 신부님이나 영적 지도 신부님한테 이것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는 이상은 하느님과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영성신학에서요 영성신학에서 보통 영성 우리 영성생활의 세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화 조명 일치 정화는 뭐죠 죄나 악습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애착 무질서한 애착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것이 정화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냐시오 롤라이 이냐시오가 말하는 초연함과 식별을 통한 능동적 정화도 이 정화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십자가의 요한은 이 정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어떤 정화의 완성 즉 애착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애착으로부터의 완전한 초연함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의 어둠 밤을 주시게 되죠 이것을 수동적인 정화라고 하는데요 감각의 어둠 밤 그리고 이제 이 정화가 된 영혼은 드디어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저분께서 주시는 빛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정말 수준 높은 기도의 단계인 수동적 관상의 단계 즉 조명의 단계 조명이란 게 뭐죠 빛을 쪼인다라는 말이죠 하느님의 빛을 받는 그러한 조명의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이 조명의 단계만 해도 굉장히 높은 영적인 단계예요 그리고 이 조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두 번째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라고 십자가의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두운 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의 어두운 밤이고요 두 번째 어두운 밤 조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두운 밤은 십자가의 성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죄송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감각의 첫 번째 어두운 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참혹하다고 합니다 마더데레사 잘 아시죠 켈코타의 성녀데레사 마더데레사 한평생 가난한 이와 고통받고 병든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던 분 성녀로 시성이 되셨잖아요 그분의 어떤 미공개 편지 생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 편지가 나중에 시성 그분의 시성 전후로 공개가 됐는데 그 편지 글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정말 이미 살아생전에 성녀로 존경받았던 정말 거룩하고 흠없어 보이는 이분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고혜신부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 나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어둠이 있고 내가 지금 하느님에 계시는지 느끼지도 못하겠고 정말 깜깜한 방과 같이 그분에 대한 어떤 그분의 빛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무려 몇십 년 동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놀랍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건대 아마도 그 그 위대한 성녀는 오랜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아마도 그 두 번째 어두운 밤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더 참혹한 어두운 밤인 더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인 하지만 그만큼 더 복된 어두운 밤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고 보통은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이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일치의 단계에서는 거의 마치 천국을 앞당겨 사는 것 같은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과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도 저로서는 아직 그 부스러기조차 흔적조차 그 영혼의 어두운 밤과 두 번째 어두운 밤과 이 일치에 대해서는 부스러기도 저는 아직은 체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다만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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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까지 나아가셨을 아빌라의 성녀대리사와 십자가의 성요한은 분명히 나아가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셨고요 그분들의 가르침만 이렇게 여러분께 이론적으로나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요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어디에 이 1단계 정화 단계 맴돌다가 끝난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이 첫 번째 어두운 밤 감각의 어두운 밤을 겪고 조명의 단계로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본인의 의지와 이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수동적 관상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하고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의 요한 성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인들 성인들과 같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두 번째 더 참혹한 어두운 밤을 겪고 하느님과 완전히 합인하게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요한 십자가의 성요한에 따르면 우리가 이 이승에서 이 세상에서 거치지 못했던 이 영적인 단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고 나서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의 정화의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의 이야기예요 참으로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적지 않은 분들이 1단계에서 맴돌다가 아니면 유감스럽게도 아예 1단계조차 소홀히 하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가운데서도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반대로 여러분께 힘을 드리자면 반대로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닌 일반 신자분들 중에도 오히려 오히려 정화와 또 어둠밤과 조명 넘어서 이 높은 완덕의 단계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티를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또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어떤 지인분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나는 이 두 어두운 밤을 다 겪고 이미 일체의 단계에 와 있다 여기저기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신다면 그분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 저분은 첫 번째 단계도 아직 밟지 못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요한에 따르면 십자가의 성요한에 따르면 이 모든 영적인 진보와 완성은 바로 철저하게 겸손에서 시작해서 더 큰 겸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영적인 완성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영적인 단계에 와있나 이런 인식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큰 겸손을 보여준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어두운 밤이란 게 여러분 아까 어떤 자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헐벗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을 거치게 되면은 그 영혼은 그 인간은 반드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 이 어두운 밤을 거친 사람은 누구에게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럴 생각도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제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는 정말 긴 시간에 어두운 밤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깐 주셨다가 다시 또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잠깐 어두운 밤을 주셨다가 위로를 거두셨다가 다시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 어떤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참으로 이 영적인 완성으로 영적인 진보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은 누구에게도 이것을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고요 오직 하느님과 그 영적인 완성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느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혹시 있다면 그분의 조코의 신부나 영성제도 신부만이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집착 애착 을 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론 참혹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더없이 복되고 빛나는 이 어둠 밤의 여정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는 성녀 대리사와 같이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만이 영원히 남으시고 하느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참으로 참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가 지난 시간에도 들려드렸지만 그 성가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emme 금 say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리 하느님 마리로 만족하도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두려움은 무엇이냐 내 처음된 평화는 주님께만 있으니 주님 안에 숨은 영원히 무얼도 원하리 오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님께 모든 사랑 드리니 주님만을 바라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니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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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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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